자, 총장님. 제보 접수일로부터 며칠 안에 예비 조사위원회 구성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나름 뭐 규정을 지키려고 최대한 내여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며칠 안에 구성해야 됩니까? 30일 이내입니다. 네. 제보 접수 6월 12일에 됐죠. 그러면 30일 안에 예비 조사위원회 구성해야 되고요. 예비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20일 안에 진상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결국 8월 1일에 예비 조사에 진상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언제 하셨습니까? 자꾸 총장님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한 것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예비 조사위원회의 본조사 회부에 관한 결정도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서울대학교 지금 사실상 서울대학교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 이번 국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이 부분이 채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아주시면서도 생겨보시죠. 아니, 예비 조사위원회가 이 심술한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보고받으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공식 보고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 조사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9월 19일에 하셨습니다. 제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러니까 6월 12일에 접수가 되었다면 적어도 7월 11일 안에 접수해야 될 것을 9월 19일이나 돼서 구성을 하시고 예비 조사 결과는 10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가 고의로 이 진실성 조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택배하고 있다. 그 책임은 총장께 있다라는 것을 지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제가 잘못 있으면 저도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형식과 절차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당연히 책임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챙겨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20일, 30일 이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10월 20일이나 돼서야 이러한 예비 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국정정찰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본 조사위원회를 조사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시한이 10일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본 조사위원회는 그로부터 90일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좀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것은 총장님의 기본적 책임입니다. 저도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게 왜 서울대에 대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거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 저희가 다른 장관이면 이 논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 장관 스스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하겠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서울대에서 절차를 제대로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특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많이 크냐면 제가 최근 5년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교육부 장관은 9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9권 중에는 금년에 표절 판정을 받은 것은 1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금년에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하루 종일 자료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본 국감 끝나기 전이라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판단한, 파악한 것이 맞다면 서울대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